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방송 내용은 지금 자책에 정리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관훈클럽에서 한동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 정도 더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정치권에 오랜 인연을 갖고 있지 않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 선거 문제가 물고가 터일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명확히 밝혀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정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며칠 사이에 다루왔던 사람 입장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 옳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통상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과 같이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당히 소상하게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한동훈 씨의 결론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야당이나 일각에서 나의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선거 일명 그들이 이야기하는 음모론 자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 대통령의 철벽 같은 그런 침묵에 이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 입장을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 차원에서 재해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민의 힘을 통해 가지고 더 넓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권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선거 사기 문제를 개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관들의 입장이 이미 이제 다 정리 정돈이 됐고 이런 선거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야당 측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여당의 그래도 정치권의 때가 덜 묻은 이런 한동훈 씨 입장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 었기 때문에 여야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선거 사기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막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뭐 여러분 공명호 tv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도장들을 대개 10일 전에 등록 하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이 만든 도장 이미지를 활용하든 아니면 등록된 개인 도장의 이미지를 활용하든 그것은 뭐 크게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 간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의 핵심은 원하는 것만큼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거나 카운팅하는 일이 관철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는 것은 조금 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마케팅 차원에서 팔거나 그렇게나 하고 싶지 않 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문제가 관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관철할 만한 그런 에너지나 그런 절박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보시고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는데 실상을 정확하게 직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특히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은 어제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것은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털은 2012년 12월 무렵에 통과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거기서 이제 사전투표율이 분리돼서 2일 동안 실시가 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과가 됐죠. 제도적인 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완결됐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제야에 계시는 h님 h님께서 2016년도 의 선거구 자료 그리고 읍면동 한 3500여 개에 달한 읍면동 자료를 모두 분석한 그런 최종본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16년 총선부터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와 제외국민투표에 이 사람들이 손을 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가 새누리당이 권력 을 잡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 외부에서 이렇게 압약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얼마나 특정 정당 과 유착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총선에서 우편투표와 제외국민투표에 이미 부정선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또 일어난 거죠. 저희들은 지금까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홉 번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그걸 수정 해 가지고 2016년 또 관외사전 투표와 제외국민투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한동훈 씨가 본인의 본심을 다 선거 사기와 관련된 부분에 드러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도의 한숨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법이 규정된 대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설령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을 터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어떻든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도 세워줘야 되니까 다른 방안을 마련 하겠죠. 그러니까 전국의 투표 관리관들이 개인 도장을 이제 다 등록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만든다든지 순식간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기획해 가지고 마치 qr코드를 양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그렇게 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보험을 확실히 확보한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선거 부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을 추궁하거나 이루어지는 않으실 모양이다 그렇게 아마 본인들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문제들을 주로 다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오늘은 어제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아주 이름들 어두운 측면인 첫 단추에 해당하는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도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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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